독일어와 영어는 얼마나 다른가요? 독일어와 영어 비슷합니다. 거의 비슷해요.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독일어는 좀 잘게 쪼개져 있네.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약간 더 어렵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떻다? 영어와 독일어는 거의 유사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I am a boy 이 정도 수준만 가지고 있어도요. 독일어를 처음에 이해할 때는 굉장히 편안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나는 키가 큽니다. 이것을 한번 독일어로 만들어 볼게요. 독일어로 나는 키가 크다. 뭐라고 하냐면 독일어로 갑자기 훅 들어가면 우리가 좀 당황스러우니까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. 영어로 나는 키가 크다. 어떻게 됩니까? 그렇죠. I am 톨 이렇게 말합니다. 간단하죠. 자 이 구조 한번 볼게요. 나는 똑같아요를 의미하는 M이 들어와 있고요. 똑같아요 해놓고 뭐와 키 큰 키 큰 요 형용사입니다. 키가 큰 상태와 나는 똑같다. 그러니까 나는 키가 크다. 좌우가 똑같아를 의미하는 문장의 형태죠. 이 형식을 독일어에서도 그대로 쓴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어와 독일어가 거의 흡사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자 독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. ich bin groß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? 우리 독일어를 처음 봤지만 그래도 이 영어와 이렇게 대비되어 있으니까 의미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. ich가 바로 나라는 뜻일 테고요. bin이 em이라는 뜻입니다. 똑같다는 뜻이죠. 좌우가 똑같다라는 의미의 bin. 영어에서는 m을 쓸 때 독일어에서는 bin을 사용합니다. 그리고 키가 큰 이라는 형용사죠. 영어로는 톨이었는데 독일어는 약간 이상한 글자가 섞여 있긴 하네요. 어떻게 읽습니까? groß 이렇게 읽습니다. 그래서 ich bin groß 이렇게 하면 나는 똑같다 키가 큰 이런 문장이 완성되죠. 어떻습니까 여러분? 영어와 독일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죠? 이 구조에 우리가 단어만 탁탁탁 바꿔끼면은 수백 개 수천 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. 이런 거죠.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응용력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. 자 m. 이걸 우리가 영어에서는 비동사의 하나다 라고 부릅니다. 비동사의 하나다. 독일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녀석이 이 녀석입니다. 이 녀석은 sein 동사의 하나다 이렇게 부릅니다. 비동사가 m으로 사용됐듯이 sein 동사가 bin으로 사용됐다.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.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 나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I am을 썼어요. 자 이게 영어입니다. you are 라고 말할 때 너는 이라고 말할 땐 아 를 사용했죠. 자 그리고 그녀는 이라고 말할 땐 she is를 사용했어요. 자 이런 m, r, is를 합쳐서 우리가 비동사라고 부르는데요. 똑같이 이 독일어에도 비동사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. 그 누구냐 하면 자인 동사입니다. 자인이라고 읽어요. 자 비동사하고 자인 동사다. 그런데 이 둘 다 뭐다? 원형입니다. 원형. m, r, is의 원형은 b이고요. 그러면 자인은 무엇의 원형이냐? 자 이것이 이번 강의의 핵심 내용입니다. 자 더 보시죠. 비동사는 사실 실제로 쓸 때는 b라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m, r, is 이렇게 나눠서 씁니다. 자인은 마찬가지로요. 실제로 쓸 때는 어떻게 나눠서 쓰냐면 이렇게 나눠서 씁니다. 자 보시죠. 제가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독일어는요. 조금 더 쪼개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습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영어에서는 m, r, is 가지고 다 돌려쓰는 반면에 독일어에서는 어떻습니까? 이렇게 6개를 가지고 좀 더 세분화해서 쓴다.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 더 공부할 게 많은 게 이 독일어의 특징입니다. 자 보시죠. bin, sind, bist, zeit, ist, sind 이렇게 나눠서 읽는데 왜 이렇게 6개가 많냐? 자 이게 무엇 때문이냐면 나는, 우리는, 너는, 너희들은, 그는, 그들은 이렇게 다 분화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자 이렇게 6개가 나왔는데 나는, 너는 이렇게 두 가지만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. I am, you are, I am, you are 영어를 처음 공부할 때 이걸 공부해야 하듯이 독일어를 처음 공부할 때는 이 두 가지 해야 됩니다. 나는, 이희빈 내가 이희라는 걸 좀 전에 배웠죠? 그 다음에 나는 할 때는 이희빈 이렇게 합니다. 너는 할 때는요. 너가 두예요. 그래서 두, bist 합니다. I am, you are 이희빈, 두, bist 이렇게 자 이번 단원의 핵심 내용은요. 주어를 나, 너, 그, 그녀 다 바꿔가면서 이렇게 동사를 다 돌려서 제자리에 붙여서 쓰기 연습 이게 이번 단원의 핵심 내용입니다. 여러분 듣기 파일 잘 들으시면서요. 그러면서 수십 번, 수백 번 반복해서 반복해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 놔야만 그 다음 단원에 갔을 때 조금 더 마음이 수월해집니다. 연습 대충 하고 넘어가시면요. 뒤로 가면 갈수록 정신없어요. 매 단원마다 완벽하게 연습을 하고 가셔야 하고요. 자 여러분, 1단원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우리 독일어는요. 특히 더 입으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. 물론 이해할 것도 좀 있어요. 제가 여러분 이해 잘 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쉽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. 그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건 뭐냐 제가 이해를 잘 시켜 드렸더니 여러분이 이러는 거예요. 오 독일어 이해 갔어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하고 넘어가 버려.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여러분 이해시켜 드리는 이유는 뭐냐 연습을 좀 더 잘하라고 이해를 시켜 드리는 거예요. 최종적인 목표는 연습에 있습니다. 뭐로 연습하느냐 입으로 100번, 200번, 300번 내가 잘할 때까지 계속 따라하는 거 이걸 여러분 지겹다, 공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재미있는 연습이다, 즐겁다 이렇게 생각하고 입으로 계속 중얼중얼 하셔야 됩니다. 모든 어학이 마찬가지겠지만 독일어처럼 외울 게 좀 더 많은 어학들은 특히 더 입으로 무한반복하셔야 된다.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. 2단원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.